오늘은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는 삶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경 전체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구약에 기록한 모세의 율법에 따른 그 계명이죠. 그것을 쉽게 압축해서 우리는 10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제1겸에서 참 5계명까지 우리가 참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애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도덕질을 하지 말고 거짓말하죠. 남을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마지막 10계명까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총체적으로 하나의 계명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과 율법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면 참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의 집에 가보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벽에다가 놓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경우에는 그 10계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써서 벽에다 걸어놓고 항상 그것을 보고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우리는 그 계명을 바라보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오히려 율법의 저주, 율법의 판단하에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지키는 지 또 그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전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형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잘 청종하고 따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상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 잘 지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이러한 복이 임할 것이요. 그러나 또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완전히 축복과 저주는 반대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야. 내 몸의 자녀들의 소생과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것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볼 때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마 저주를 받아도 수십 번 수백 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레유기 5장 17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이거야. 여호와의 계명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십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해도 허물이 있다. 벌을 당할 것이다. 거기에 마땅한 벌을 당할 것이야. 그러니까 계명 하나라도 범하면 온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임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행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본전이야.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 사람도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행함으로 의롭다임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선한 것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은 죄다 이것은 선이다 이것을 구분하는 그러한 계명이 되지만 나는 그 계명, 율법의 계명 때문에 내가 오히려 정제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정제함을 차라리 받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나 계명을 알고 계명을 이름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계명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정제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거 아니에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맨날 꼬리만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 물질적으로도 말이에요. 더 되는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의 죄는 더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왜냐? 인간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의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지만 그 계명에서 저주에서 자유암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의 계명에서 우리가 자유암을 입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제암을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 이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시라는 것은 안다 이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내가 계명을 범한 율법에 정한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을 때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서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만 죽으셨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을 받을 사람이 또 죄를 지은 사람이 법의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법정에서 선고한 그러한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다 소멸되고 만다.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법정에서 선고한 형벌은 끝나버리고 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에 넘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마서 7장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정죄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니 나는 살아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으면 그건 내가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형벌을 당한 것. 정죄함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침례나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진연바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또는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이미 정죄함을 받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가 되는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 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주의 교회. 바로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토록 너희들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인들 가운데 이단들이 들어와.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율법을 같이 행해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이단이라 이거야. 이단. 이렇게 믿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도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지은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 말해요?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했지만 꾀임에 빠져서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이래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거짓된 미혹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자들이 예수를 믿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거 말씀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에 다시 한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짓된 이단의 속임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육신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 거 좀 의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참 말씀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지켜지냐 하면 오히려 율법의 계명의 저주에 놓여서 더 타락하게 되는 거야. 낙심과 좌절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은 거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말씀 외에 계명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계명을 바라보면 여러분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아무리 죄 지어도 괜찮은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정지함은 사라지고 주의 성령의 임자심 가운데 우리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죄를 이기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자여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잃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계명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계명은 오히려 우리를 옥죄고 노예화시키고 정제하고 저주를 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오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계명의 저주에서 마땅히 지옥불로 들어가야 마땅한 존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1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1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이면 내가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이노니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듯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행위를 생각하고 율법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율법은 행함을 항상 중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느냐. 계명을 지켰느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에 임한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바라보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어야 될 것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리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 가운데 정가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악한 것이에요.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이 되어야 되겠느냐 로마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나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에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뛰어넘는 바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정제하는 법이에요. 이건 마귀적인 법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죄의 굴레 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법 믿음의 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새로운 언약이라 해요. 그 새로운 언약은 바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그 열두 계단 중에 여덟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냥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저도 캐톨릭 신자일 때 저의 참 은사였다고 볼 수 있죠. 마테오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과 같이 일계단부터 무릎을 꿇고 주기도 문 성모송이라고 그러죠. 카톨릭에서 그걸 열 번씩 계속 하면서 올라간 적이 기억이 나는 끝까지 저희는 올라갔죠. 그때는 아직 제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을 때니까 그러나 마틴 루터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고행을 통해서 어떠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계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 참 관광에, 아프리카에 관광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참 똑똑한 많은 학자들이 있고 또 지도가 있고 나침판이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지도를 보고 한 무리가 가는데 그냥 늪지대에 빠지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도자가 없다고 하면 아무리 지도를 가지고 캄캄한 밤에 빠져나갈 구멍을 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인생의 어려운 허감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가이드. 그 지도를 오히려 다 만든 사람이 가이드 아니에요. 지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만 따라가면 지도를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나갈 수 없는 길을 따라가면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한 크고 비밀한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아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이드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의 가이드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인도함을 하게 되면 그 말씀에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도를 만든 분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분 아닙니까? 말씀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 성령께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따라 행하면 좋은데 믿음 플러스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약속의 아들을 원약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기다리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례가 자기의 종 하가를 남편에게 그냥 들여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이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엄격한 의미에서 불순종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너 종이나 다른 여인하고 그 잠자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기다린 것 플러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다 이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이 낳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 이삭이 낳았지만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이 얼마나 핍박을 받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례가 그 남편한테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당신이 책임져요. 당장 쫓아보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겪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하마스와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폭탄이 그냥 서로 미사일을 쏘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중동에 화약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믿음 플러스 뭔가 육신적인 것을 더하게 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무엇인가 더하는 것, 믿음에 무엇인가 더하는 것의 그 결과는 결국은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한 여인이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남자에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법에 매여 있잖아. 그러면 간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의 시대에 살았던 우리 율법적인 이러한 계명에서 저주를 받는 그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복음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의 계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다시는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저주밖에 없어요. 완전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은 바로 율법에서 해방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모든 율법의 저주인 죄와 사망의 법, 바로 마귀의 법, 마귀적인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입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믿는 법이라 이거야.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정제함을 받았을 때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사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아직도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정제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속박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주에 속한 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야구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미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율법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불뱀에 물려가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서 다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모세에게 명하여 장대에 노뱀을 다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해독함을 잊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독, 죄와 사망의 독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장대에 달리신 노뱀을 예수님께서 바로 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독에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 다시 말하면 질병의 문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쟁투하고 방탕하고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의 모든 우리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의 법이 뭐냐.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정죄함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얻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참 정신적인 질환에 고통을 당하고 암에서 고통을 당하고 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그 근원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짓지 아니할까 발버둥을 질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는 오히려 찬송하고 찬양하는 죄사무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하여 온전히 내 모든 질병과 영혼이 구원을 받는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에서 나오는 골짜기에 수많은 뼈다귀들이 날려있어. 날려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저 뼈다귀들을 보느냐 내 보나이다. 내가 명령한 대로 사방에 있는 생기야 그 뼈다귀들에게 들어가라야. 이렇게 명령하라. 그래서 대연하여 사방에 있는 생기야 그 뼈다귀에 들어가라 하며 그 뼈다귀들이 서로 척척척척 붙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해골처럼 붙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뼈다귀에 힘줄과 인대가 생기고 첫째는 인대가 생기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또 그 다음에는 가죽까지 붙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다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직 살아있질 못해. 그 속에는 아직 생기가 없어요.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르하흐.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과. 그래서 다시 한번 대연하여 이르기를 사방에 있는 생기야. 그 죽은 자에게 들어가라 하며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질병으로 암으로 죽어가는 자들 또 여러가지 참 자가 민원성 질환으로 죽어가는 자들 난치병으로 고통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를 바라볼 때에 불뱀의 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노뱀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됐어요. 생기가 들어갔다. 생기가. 그렇게 해서 해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에 아픈 것 우리 몸에 병든 것 우리 몸에 연약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유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몸에 죽어가는 모든 질서가 조화가 끊어지는 그야말로 모든 분자 구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다 흐트러져 버렸어 법칙이 하고 나서 이것이 바로 질병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이것이 해체되는 겁니다 몸이 해체되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가 우리의 마음속에 꽉 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어가는 몸이 다시 회복되고 각색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고 모든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초조에서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신유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 안에 가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심이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이제 나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오 독생자의 영광이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에 있는 나는 영원한 영생 정제함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그 길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셨다가 장사지는 마디아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음에서 소생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눌림에서 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육해야 되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의 율법 개명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